네. 복싱을 하는 분이고요. 다시 다들 튜닝을 하고 신나는 곡을 하도록 할게요. 이번에 불러드릴 것은 더 테이크 오버 더 테이크 오버라는 곡이고요. 새로운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. 저희는 비박이라는 3인조 밴드입니다. 반가워요. 여기 애기가 저 베이트 이렇게 튜닝을 따라하더라고요. 귀여워가지고. 안녕. 너도 이번에 언니처럼 베이트 추려. 죄송해요. 아까 저희가 2시에 공연이 끝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남자 애기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. 어 애기다. 어 안녕. 그랬더니 지인 언니랑 저랑 둘이 같이 붙어서 서 있었어요. 어 안녕. 그랬더니 남자 애기가. 제 얼굴 한 번 스캔하더니 지인 언니한테 가더라고요. 상처받았어요. 굉장히 좋아. 제가 애기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애기가 좀 더 좋은 눈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생긴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. 아니야. 애기들은 머리 빈 걸 좋아해요. 무조건. 아 그래서 남자로 봤다는 거예요? 아니 그니까 내가 기억을 들리기 때문에. 죄송해요. 아무튼 분위기 바꿔서 더 신나게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준비되셨나요? 네. 더 신나게 해볼게요. 시작하겠습니다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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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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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검수